임충의 꼬여버린 삶 14-4 임충과 친정아버지가 번갈아 가며 달랬지만 아내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고 거기다 남편이 쓴 휴설을 보고는 결국 혼자라여 땅바닥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쓰러지자 임충과 장교두가 그녀를 흔들고 주물러 주자 한참 후에나 다시 깨어났지만 그녀의 눈에선 눈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울고불고하며 앉아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기에 임충이 휴설을 장인에게 건넨 후 먼저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러자 구격근들 중 아낙네들이 아내를 달래고 권해 아내도 여전히 술 피우는 상황이었지만 눈물을 머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헤어질 때가 되자 장교두가 다시 임충에게 당부를 합니다. 몸 상하는 일 없기에 조심해서 창주까지 잘 가도록 하게 자네 식구들은 내가 내일 당장 집으로 데려다 돌볼 것이니 그 일은 절대 걱정하지 말고 자네 스스로나 잘 살피고 임편이 있을 때 그리나 자주 보내게 임충은 그런 장인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올린 후 보따리를 등에 쥐고 두 공인을 따라 먼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임충과 술집을 나온 동초와 설페의 두 공인들도 역시 먼 길을 떠나야 하기에 잠시 집에 들러 행장을 준비해오려고 그를 사심방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심방은 유치장 같은 것을 미룹니다. 동초가 한창 행장을 꾸리고 있는데 골목 어귀에 있는 술집 주인이 찾아와 말합니다. 동당공 어떤 분이 저희 술집에서 얘기를 좀 나눌 것이 있다고 부르십니다. 술집 주인이 그런 말을 하자 동초가 그게 누구냐고 모르니 사실 자기도 잘 모르지만 빨리 오라고만 말하며 자기 술집 안채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격이 꼼꼼하고 매사의 조심성이 몸에 뵌 동초는 지금 자기가 임충을 창주까지 압성해야 한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어 누굴 만날 일이 전혀 없는데 누굴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진 동초가 꾸리던 행장을 놔두고 술집으로 가 안채 으슥한 곳에 있는 방문을 열자 제법 잘 차려입은 사내가 반갑게 그를 맞으며 말합니다. 단공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오. 풍채가 좋은 그에게 기가 눌린 동초는 몸에 익은 버릇대로 몸을 굽신거리며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어디서 뵌 적 없는 분 같은데 자기에게 무슨 볼일이 있냐고 묻습니다. 우선 자리에 앉으시게 그리고 조금만 들어보면 모든 걸 알게 될 것이외다. 사내가 그렇게 말하며 동초를 안으로 끌어들여 앉히자 술집 주인은 들락날락거리며 탁자 가득 좋은 술과 안주를 날라다 벌려 놓았습니다. 한동안 술집 주인이 그들이 앉아있는 방과 주방을 오가며 탁자를 술과 안주로 채우는 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사내가 다시 동초에게 묻습니다. 설당공은 사시는 데가 어디쯤이요? 풍채지원 사내가 갑자기 자기와 임충을 함께 압성할 다른 공인의 거처를 물어오자 순간 고개를 잠시 갸우뚱했지만 곧 대답을 합니다. 바로 요 앞 골목 안 어귀에 살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공은 하급관리인 공인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동초가 동료 공인인 설페가 사는 곳을 말해주자 사내는 곧 술집 주인을 다시 불러 그 골목을 잘 아는가 묻고 그가 잘 안다고 하자 그럼 가서 설페란 공인도 데려오라고 시킵니다. 사내가 시키자 주인장은 두말 없이 방을 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설페를 방으로 데려왔고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본 동초는 그 사내를 가리키며 자기들을 보자고 한다며 설명합니다. 동초가 말하자 역시 매사에 주의하고 조심하는 하급관리답게 설페가 앞에 앉은 사내를 보고 나울이 성함을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주인을 재촉해 술잔부터 돌리라고 말하며 조금만 있으면 알게 될 것이니 우선 술이나 한 잔씩 들면서 얘기하자고 말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며 술이 서너 잔 돈 뒤 사내가 갑자기 소매 속에서 금자 열량을 꺼내 탁자 위에 놓으며 뜬금없이 두 분이 나누어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자기들이 앉아있는 탁자 위에 큰 돈을 꺼내놓고 둘이 나누어 가지라고 하는 소리에 의아해하며 몸을 움찔하자 사내는 부탁드릴 일이 있기에 살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난 두 공인은 금동이를 보고 입이 딱 벌어졌지만 그냥 집어넣기가 그래서 입을 모아 자기들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부탁을 하려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내는 잔뜩 몸을 낮추며 두 분께서 이번에 창조를 다녀오게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두 공인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렇습지요. 저희들은 개봉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임충을 그것까지 데려다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동초가 대답하자 그 사내가 비로소 자신은 고태희를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인 입겸이라고 신분을 막히며 바로 그 일 때문에 두 분께 신세를 좀 지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태희란 말이 나오자 두 명은 목소리까지 떨기 시작하며 저희 같은 하급관리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며 감히 한자리에 앉아있는 것만도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육겸이 두 공인들이 머리를 조아리듯 한자세로 몸을 낮추며 말하자 제법 의수되기까지 하면서 동초와 설페 두 사람에게 시키고 싶은 일에 대하여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임충 그놈은 감히 하늘을 같은 태희님께 대든 놈이란 것은 두 분 공인께서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일이 아니오. 그놈은 금군이 교두에 불과한 배수를 하고 있는데 자기 위치도 잊었는지 겁도 없이 나는 새도 떨어뜨릴 무서운 권세를 가진 고태희님을 욕보이려 한 것이잖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크게 상하신 고태희께서는 두 분께 금연량을 내놓으시면서 그놈을 멀리 갈 것도 없이 남의 눈 없는 곳에 이르면 요조를 내버리라 하셨소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밤에 침소에 들어도 잠이 오질 않으신다며 반드시 그놈을 처리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혹여 임충 그놈을 요조를 내버리는 것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다가 일이 커지고 복잡하게 꼬여버린다 해도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만약 개봉부에서 무슨 일이 나오게 되더라도 뒷일은 태희께서 알아서 다 막아주실 것이니 전혀 걱정하실 것이 없을 것이오. 그러자 두 공인은 그런 일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개봉부의 공모는 임충을 살려서 데려가라는 것이고 또한 그가 길에서 객사할 정도로 늙은 것도 아니어서 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일이 잘못되면 시끄러워질까 두렵다고 좀 더 나이가 많은 동초가 몸을 사리자 설페가 나무라듯 뒷일은 태희가 알아서 다 처리해준다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말했습니다. 또한 태희는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분이고 거기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돈을 보내셨으니 여러 소리 말고 해보는 것이 후일 어려운 일 당하지 않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주로 가는 길은 여기서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숲이 나오는데 반드시 그곳을 지나가야 하고 또 그곳은 사나운 짐승과 도둑들이 득실되는 곳이니 거기가 임충을 없애기 딱 좋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후 탁자 위에 놓인 금을 쓸어넣으며 육겸에게 마음 푹 놓으시고 오참로 끝에 두 갈래끼리 있는데 거기쯤에서 일을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설페가 설치고 나서자 동초도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척 고개를 끄떡이자 육겸이 기뻐하며 설페를 치켜세웁니다. 이제 보니 설당공이 시원시원하신데 일 끝내 치고 임충의 뺨에 새겨진 금인을 증거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이 육겸이 또다시 금자 열량을 내놓아 두 분께 살해할 것이니 결코 일이 틀어지게 해서는 아니될 것이오. 금인을 가져오라는 말은 곧 임충을 죽인 후 얼굴 가죽을 벗겨오라는 뜻인데 이번에도 설페가 선뜻 좋다고 하자 동초도 더 이상 마다하지 않아 일이 성사됩니다. 말이 쉬워 임충을 죽여 그의 얼굴에 먹자로 새겨놓은 금인을 도련해 가져오라는 것인데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혀진 상황이라 해도 그 일은 엄청난 범죄이기에 쉽게 없었던 일처럼 뭉개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비록 무거운 칼을 목에 쓰고 있는 임충이지만 그는 금군의 교주였는데 그렇게 간단히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기에 성공하기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지만 일단 성공을 장담하며 육겸을 안심시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술을 한 잔씩 더 마시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진 후 두 공인은 육겸에게 받은 금자를 나눈 뒤 집으로 가 보따리를 싼 다음 수화곤을 들고 사심방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화곤은 반은 붉고 반은 검은색인 짧은 방망이를 잃습니다. 사심방에 도착한 두 공인은 흉측한 모략을 숨기고 길을 떠났지만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성을 나선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날이 저물자 임충에게 그만 쉬어가자고 말합니다. 송대에는 죄인을 호송하는 공인들에게 방값은 받지 않았지만 밥값은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죄수와 공인들은 자기들 손으로 밥을 지어먹곤 했다고 합니다. 임충과 두 공인도 마찬가지로 잠은 주막에서 그냥 잘 수 있었지만 아침밥은 지어먹기로 했습니다. 임충과 그를 압송해가는 두 공인은 가던 길 근처에 있는 주막으로 들어가 메고 가던 짐들을 풀어놓고 간단히 몸을 씻은 후 하루종일 여러가지 일들로 피곤했던 세 사람은 곧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일찍 일어난 다음 불을 피워 밥을 지어먹고 길을 떠났습니다. 때는 이미 6월이라 날이 더웠고 등에 매질을 당할 때는 정신이 없고 억울한 마음에 아픈 줄도 몰랐지만 날이 더워지자 맞은 곳이 덧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임충은 등어리에 치는 매질은 처음 당해본 터라 몸 상태도 그리 좋지 않았고 또한 덫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매질 당한 상처는 아물지 않고 갈수록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첫날은 정신도 없고 막 길을 떠난 상황이라 그럭저럭 걸었지만 이튿날부터는 매질 당한 등어리에 덧이 나고 진물까지 흘렀기 때문에 한발짝 한발짝 떼어놓기가 괴로울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은 창주로 귀양을 떠난 임충이 가는 길에 일어나는 공경스러운 사건들을 테마로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속적인 시청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